세계엔 무한한 니즈와 가능성이 있어 가능성을 파헤치고 궁극적인 진실을 탐구하는 과정 이게 바로 우리가 걷고 있는 여정이지 난 항법사 히메코야 은하열차에 탑승한 걸 환영해 은하열차에 명확한 종착지란 없어 승객들 저마다의 종착지가 다르기 때문에 은하열차에 탐구하는 기능이지 여기서 우린 함께 즐거운 여정을 떠날 수 있을 거야 이제부터는 널 위해 준비한 거야 전투란 곧 치밀한 설계지 하나씩 덤벼 인간은 단 한 번도 은하를 지배하려는 욕망을 강춘 적이 없어 물론 나도 포함이고 목표를 다가가는 한 걸음 한 걸음 이은 대척의 결실이다 이게 내 답이야 그리고 니 여정은 이제 시작이지 끝까지 끝까지 끝까지